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8월에 여러분들의 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다리셨던 그분과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서 타로부터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세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구요 자 이 맨 위에 선택되어 있는 타로에 집중해 주세요 이 타로는요 앨리스의 타로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자 그리고요 이 타로는요 눈동자 보이시나요 자 뮤즈라는 여신의 타로이구요 자 이 타로는요 달의 타로입니다 그리고 이 타로는 텔레마 타로라고 하는데요 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라고 자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텔레마라는 타로입니다 자 이 네가지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 자 집중해서 선택해 주시구요 자 저는 자 그럼 자 8월 여러분의 재회운이에요 다시 꼭 만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셨나요 가보겠습니다 복탁 복탁 자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에요 8월 여러분의 재회운이구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에서는요 여러분이 예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구요 자 8월 여러분의 재회운입니다 뭐 다른거 볼거 없구요 여기 이렇게 큰 칼을 든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세장의 타로가 좀 중요한 타로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그 이성의 지금 현재 상태 속마음 이런거를 의미하는 타로가 이 세장의 타로입니다 아버지의 타로 있구요 여기 보시면 거대한 벽 앞에 무릎을 꿇고 자 실망해 있습니다 이 그분의 마음가짐 상태구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이 초록색의 요 타로는요 정체 움직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딱히 주변에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예 여기 성공이라는 의미의 이 표범의 표독스러운 눈동자 보이시나요 자 그분은 지금 일이 바빠요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여자를 생각하거나 그런 시점은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순수함이 타로가 나왔거든요 이 순수함은 그냥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재회를 좀 빨리 가져가고 싶으시다 자 무언가 그분한테 좀 연락을 하고 싶으시다 그렇다면요 이 큰 칼을 들고 있는 그 여인의 결단력이 자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비즈니스 성공을 향해 쫓고 있고 특이사항 없다 뭔가 실망하고 있고 정체 그리고 아버지 뭐 성실함 근면 성실 진지 뭐 이런 걸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 보시면 도마뱀 이 도마뱀은요 라이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마법사니까요 이분은 지금 자신의 능력 능력을 발휘해서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성공 이를 향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다 뿐이지 여기 남자가요 여자에게 꽃을 건네고 있어요 주변에 여자가 있긴 있습니다 이성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요 도마뱀입니다 그분한테 정말 영향가 없는 분이시고요 오히려 거꾸로 그 이성이 그분을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 손에 조그마한 케이크를 들고 있어요 내가 이걸 가져야 될까 아니면 그냥 놔버려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람이 쫓고 있는 도마뱀 이성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큰 칼은 지금 여러분이 휘둘르시는 게 맞아요 먼저 연락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연락을 정말 할 수 없다 그러시면요 뭐 SNS에 노래나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라도 프로필 메시지인가요 그거라도 좀 바꾸세요 바꾸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좀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은 성공을 향해 지금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주변에 좀 관심 있는 여자한테 이렇게 장미꽃으로 상징되는 마음을 좀 표현하고는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자 이렇게 도마뱀이기 때문에 라이벌의 등장을 암시해도 그 상대방의 이성이 선택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관계의 발전이 8월달에 급격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마법사이기 때문에 마법사이기 때문에 이분이요 이래 성공을 향해 집중하시는 만큼 한편으로는 조금 한눈을 판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외모 자신의 외모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앞세워서 다른 여자를 좀 쫓고 있기는 한데 의미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실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자 세 가지구나 자 순수함 아이들로 상징되는 그냥 기다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도마뱀 악마가 있기 때문에 이 8월달 안에 그분한테 새로운 뭐 여자가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 일에 집중하시는 시기이기도 하시고요 순수함 예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자 그리고 큰 칼을 상징하는 여인 결단력이죠 연락해버리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알리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SNS에 뭐 이미지라든지 프로필 메시지라든지 배경음악이라든지 뭐 요런 거 뭐 작게라도 한 번 예 바꿔주세요 그분한테 역시 예 사인을 보내는 거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너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뭐 요정도 예 직접적인 연락이 아니시라면 고런 암시 사인을 주시는 거 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기다리시는 것도 이 도마뱀이기 때문에 뭐 관계의 발전이 뭐 8월달 안에 뭔가 잘 확실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 상대방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있는 그 이성은 자 이렇게 고민 중이에요 예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 재회가 그렇게 딱히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자신을 어필할 때다 자 그리고 그분한테 예 좀 도마뱀 여러분과는 좀 라이벌이 될 만한 근데요 뭐 영양가는 없어요 예 이루어지거나 뭐 그 사람 두 분 사이가 관계가 발전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이게 여러분의 8월 자 재회의 운입니다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하나 더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됐습니다 제3자는 동의하지 않을지도 자 맞습니다 이분만이 지금 자 한눈을 판다 어 살짝 구애를 하고 있다고 할까요 제3자 그러니까 그 그 이성은 이분을 그다지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요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악마에요 악마 자 악마가 두 장이나 나와줬습니다 라이벌의 등장이지만 악마는 자 이 두 장이나 나와줬기 때문에 너무 세요 자 여러분의 라이벌은 아닙니다 그분이 오히려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분한테는 안됐지만 이 상처가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 지었고요 8월 여러분의 재회를 응원드릴게요 복탑 복탑 자 두 번째 두 번째 선택지 입니다 8월 여러분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이 뮤즈 뮤즈의 타로 에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8월 여러분의 재회운 두 번째 선택지 입니다 자 연락은 오실 거예요 자 그분한테 연락은 오실 겁니다 하지만요 여기 보시면 깃털입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왜냐면요 이분은 돈이 많습니다 황제고요 그만큼 돈을 쫓고 있는 쫓고 있는 분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돈을 쫓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의미가요 성공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아무튼 이분은요 이분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과 사랑 자 쉽게 말해서 이분은 일을 택하실 분이세요 이분 머릿속에는 사랑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예 그런 생각이 아주 뚜렷이 박혀있는 분이시고요 지금 이렇게 점점점점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연애보다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거 예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돈을 쫓는 그분이세요 예 근데요 여러분한테 연락은 하실 겁니다 연락은 하실 거지만 여기 이렇게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하트 보이시나요 하트가 그려져 있고요 황금의 동전이 자 남녀가 이렇게 안고 있는 예 이 모습과 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역시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한테 연락은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연락 여기 보시면요 창끝이 사내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자의 머리에 꽃이 이렇게 있지만 팔이 여러개 에요 타로에서 무언가 여러개가 동시에 나오면요 자 갈등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타로는요 칼의 타로 에요 여자가 자신의 표정을 감추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향한 칼 그리고 여자가 자신의 표정을 감추고 있어요 그분은 황제입니다 일이 뭔가 잘되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걸 쫓고 있어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과의 관계 발전 연애나 딱 부러지는 재회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 사랑보다는 일 자신의 격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연락은 올 거예요 여기 말씀드렸죠 황금의 동전과 하트 그리고 여자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사내 자 그분의 연락 너무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쿨하다는 얘기 좋아하는 단어가 아닌데요 아니 어떻게 감정이 그렇게 쿨하게 맺고 끊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죠 자 그래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8월달 이분한테 오는 연락은요 자 여러분도 좀 쿨하게 받아주세요 자 이 타로는 시뻘건 타로 입니다 타로에서요 시뻘건 타는 건 역시 자 고민과 갈등을 상징하고요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사건을 암시합니다 하지만요 자 이 타로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에요 자 그분한테 오는 연락 좀 편하게 소 쿨하게 잘 지냈니 그 정도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만나자 그러면 만나세요 부담 갖지 말고 만나십시오 그냥 편하게 편하게 친구처럼 지인처럼 얼굴 한번 보고 또 그렇게 오세요 자 이분이 이렇게 경력이나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연락을 한다는 건 예 그래도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진지하다는 걸 암시합니다 이분 정말 다른 여자 만나지 않을 거고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여러분한테 연락하는 거고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한 번의 재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8월달에 이어지는 자 이분의 연락은 그냥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깃털처럼 가볍게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응 그래 나 살아있다 너도 살아있구나 생전확인 그리고요 이런 연락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분은 아마 예 여러분의 소중함을 알게 되실 거고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것 만큼 여러분에게 꽂힐 때가 있을 겁니다 꽂히게 되면 예 그때가 아마 진정한 제외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8월달은 그분한테 연락 오실 거고요 예 좀 쉽게 생각하십시오 만나자 그럼 만나시고 예 가볍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되세요 자 네 사랑의 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사랑스러운 속삭임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너무 진지하게 뭐 그분의 연락 연락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뭐 가볍게 편하게 편하게 오래 만나온 친구처럼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자 요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황제 황제의 타로예요 예 황제는요 뭐 자신감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간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냥 약간 자기 멋대로 이긴 해요 연락하고 싶으니까 연락한 거예요 예 또 일이 바빠지고 하면 연락을 또 끊을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8월달 이번에 오는 그분의 연락은 제외로 바로 이어지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연락이 오는 거고요 이런 연락이 쌓이고 쌓여서 아마 이분은 여러분을 선택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아마 라는 말씀 드렸는데 원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진짜 제외의 시기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8월달에는 어쨌든 연락이 오실 것이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8월을 응원할게요 복탁 복탁 자 세번째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8월달 여러분의 재외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번째 선택지인데요 아 이 매우개 타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게 뭐죠 이 매우개 여러분을 향한 매우개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아 지금 이분 주변에 여자가 이성이 이분을 좀 꼬시려고 들이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사제예요 여사제 지금 어마무시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죠 이건 분명히 예 그분하고 상관이 없고요 지금 어떤 이성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분은 벽을 치고 있는데도 막 들이대요 그냥 대책 없이 들이댑니다 심지어 조건도 좋아요 연하구요 조건 좋구요 음 성격도 좋아요 발랄해요 야 이거 웬만하면 흔들릴법도 한데 이분이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네요 아 근데요 이게 약간 독이 든 성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창끝에 피가 묻어있습니다 이 여자 잘못 이어졌다가는 내 신세 망칠 수 있겠구나 너무 어려요 너무 강렬해요 이게 그분도 마음이 약간 흔들리긴 해요 왜냐면은 얼굴도 예쁘고 어리고 스타일도 좋고 막 진짜 지금까지와는 이런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완전히 연예인급이에요 어마무시한 여자가 그분한테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한마디로 겁이 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여자는 금사빠입니다 가면을요 가면을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자기가 원하는대로 막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자 벽을 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8월인데요 자 칼입니다 칼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신다던가 제외는 아마 8월달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런 여자가 그분한테 지금 열심히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황금의 동전이구요 무지개구 꽃길입니다 일단은 제 두장의 타로가 좀 남았는데요 여러분 좀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이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벽을 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구요 이 두장의 타로로 그게 더 확실해집니다 자 그 지금 나타나서 이분한테 들이대고 있는 그 사람이요 그 이성이 너무 밝아요 너무 기운이 세고 에너지가 강하고 금사빠구 건드리면 자신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분이 숨어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 자 그리고 그래서 8월에 여러분에게 제외가 그렇게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꽃길 황금의 길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장의 타로가 저는 자 남아있구요 자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자 그 새로운 여성은 여사제에요 매옥이구요 사실 이분 흔들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엄청 들이대니까 지금 긴가민가 해요 그냥 떨어져 나갈 이성은 아니구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울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여기 칼이고 여러분이 울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8월은 제외는 조금 아닌 거예요 자 이 타로 예 호기심의 타로에요 여자의 자 뒷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새로 그분한테 새롭게 나타난 이성이 이렇게 창끝에 묻어있는 피 너무 어리고 예 너무 예쁘고 뭐 그렇지만 않으셨다면 아마 홀락 넘어가셨을 거예요 이 여자분이 금사빠이기도 하시고 내가 쉽게 친해졌다 가는 정말 신세가 아작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벽을 치는 거 70% 그리고요 나머지 30% 는요 여러분하고 잘 해보고자 하는 여러분하고 잘 해보고자 하는 이런 무지개 꽃길 그리고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호기심 인데요 관심 이고요 그만큼 여러분과 무언가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 벽을 치는 이 새로운 이성한테 벽을 치는 거 30%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하여튼 누군가 나타나서 이분은 이분한테 겁나게 들이대고 있네요 자 내사랑해다 가보겠습니다 이 매우개타로가 갑자기 처음 처음에 빵 나와주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자 내사랑해다 가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8월에 여러분은 제외는 아니고요 지금 전화해라 야 이거는 정말 직접적입니다 지금 전화해라 전화 한번 하셔야 돼요 SNS로 문자 요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이분을 좀 붙잡으세요 다시 만나자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태양입니다 일단 전화하세요 무조건 전화하세요 목소리 들려주셔야지 이분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태양이니까 제가 아까 70대 30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전될겁니다 90대 10 아 맞아 나한테는 이 사람이 있었지 그게 90으로 돌아올거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이 아장날수도 있는 8월달에 8월달에 제외는 안되더라도 자 알고 가시죠 그분한테 라이벌이 나타났어요 엄청 들이대고 있습니다 전화하세요 여러분의 제외를 응원합니다 복탁 복탁 자 8월 8월 8월입니다 여러분의 제외운 알아보고 있구요 자 텔레마 타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 소서라는 뜻을 가진 텔레마 에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8월에 제외운 이구요 자 잘 만나고 계시면서 왜 제외를 제외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친구 친구 같아서 여러분이 그런 그렇게 느끼시는 걸까요 자 고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지금도요 자 이렇게 부부의 타로 사랑의 타로 남녀 한쌍이 하나의 목걸이로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도요 잘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제외라는 거를 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황금의 타로 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 산발한 사내가 있습니다 오히려 헷갈리는 거 그분 이에요 야 이게 시원하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왜 삭 이거 사귀는 거 아닐까 라고 이분은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이 반응을 하지 않으시네요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여기 이렇게 여자를 끌어안은 왕이에요 왕 이거는 정말 적극적인 행동을 그분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케미 두 분은 잘 맞아요 근데도 이렇게 이 상태로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연락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락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제외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그쪽에서는 지금 황당할 겁니다 이렇게 연락하고 하면 관계가 발전이 돼서 이분도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데 부부 황금 이니까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무언가 행동을 해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쉽게 나설 수 없는 게 이분이신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여자가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 보이시나요 나름 유혹도 하셨을 거고요 무언가 어필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이 타로는요 이미 당신은 행동할 준비가 모두 되어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적혀있는 글귀 보이시나요 자 그분의 행동에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지 않으시니 이 관계가 발전되지 않는 것 뿐이지 자 두분은 케미 잘 맞고요 황금 같이 있으면 일이 더 잘 될 거고요 이거는 뭐 다른 분들한테도 여러 번 똑같은 말 들으셨을 거예요 같이 있어도 잘 됩니다 자 그리고요 부부의 타로 사랑의 타로 남녀 한 쌍이 하나의 목걸이에 자 이렇게 엮여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제외하셔도 돼요 이건 이건 이분은 고민하고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는 어필했고요 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건 여러분입니다 여기 여신이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예 이 칼을 휘둘르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자 여기서 제가 조언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타로는요 자 교황의 타로 조언자의 타로 입니다 자 교황의 타로는 이 분이요 생각이 지금은 고민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나시면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 이 분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떠나서 두세 발자국 여러분한테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여러분의 8월이고요 여러분의 재회의 운이에요 자 고짓말 하지 마십시오 연락은 잘 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어느 정도는요 이 분도 어필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 캠이니까 예 두 분 잘 어울리는데 예 무언가 꺼림직한 게 있으신가요 자 꺼림직하기보다는 제가 이거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내가 같기는 조금 그렇고 남주기는 좀 아깝고 밀당중이십니다 양다리까 양다리까진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밀당중이시네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기를 바라면서요 자 요거 가볼게요 자 요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오늘 밤이 고비다 자 오늘 밤이 고비다 자 이 8월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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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결단을 내려주세요 질질 끄는 건 그분을 위해서나 여러분을 위해서나 좋지 않습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예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시는 요거 한번 가볼까요 8월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황제입니다 황제의 타로가 다시 나왔네요 분명히 그분은 지금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무언가 보여줬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건 여러분이에요 오늘 밤이 고비다 그만큼 8월이 중요한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외를 내가 생각해야 되나 이미 잘 만나고 계시고 그 제외라는 거 선택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이에요 연락은 잘 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일단 뭐 끝이 어떻게 되든지 한번 과감하게 선택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 일단 한번 못 먹어도 가보는 겁니다 가고 생각하세요 망설이기만 하지 마세요 그죠 시간만 흘러가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또 나중엔 또 물러나요 음 제가 드린 말씀 꼭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밤이 고비다 고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8월 여러분의 제외훈이었습니다 음 여러분이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8월 넘기지 마십시오 자 응원드립니다 폭타 폭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